도령 남매의 혼사 한 암행어사가 경상도 서쪽 지방으로 암행을 떠났습니다. 진주 땅에 이르러 따르던 종인들과 서로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곧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는데 마침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어사는 그 집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했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오. 한 도령이 나와서 어사를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도령은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성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집이 가난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누추해 손님께서 불편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도령은 어사를 방 안으로 들게 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령의 누이가 차려온 저녁밥을 함께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사와 도령은 위칸에서 자고 도령의 누이는 아래칸에서 자게 되었어요. 어사가 도령과 더불어 누이에게 말을 시켜보니 성격이 차분하고 자상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반듯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한방에 거쳐하지만 서로 예절을 엄격히 지켰지요. 어사가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장성했는데 결혼을 못한 까닭이 혹시 있는가? 도령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제게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앞마을의 한 부잣집 딸과 혼인하기로 정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제 가난을 핑계삼아 혼인 약속을 어기고 건넌마의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했답니다. 바로 내일이 혼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면 자네 누이는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 있는가? 누이도 같은 처지이니 정해진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두 남매의 처지가 딱하고 불쌍했습니다.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인 약속을 어긴 그 부자의 소행도 괘씸했지요. 다음날 어사는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높고 컸으며 마당 역시 매우 넓었어요. 차이를 높이치고 멍석을 깐 마당에 음식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화려한 병풍을 두른 혼례상이 곧 들어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대청바루에는 주인과 귀한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삶고 굽고 지진 온갖 음식이 주인이 앉아있는 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어사의 목소리를 들은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웬 거리니 남의 잔치집에 와서 큰 소리냐 당장 쫓아내라. 어사는 잠시 밀려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성대한 잔치에 고기와 술이 넘쳐나거늘 어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단 말이오. 어사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마루를 향해 나아가자 주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쪽 구석자리에 음식을 대강 차려주고 보내버려라. 하인은 엎어진 술잔을 세워 찬술을 붓고 먹다만 음식을 그릇 몇 개에 담아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린이나 귀인이나 손님은 다 같은데 남이 먹던 음식을 주면서 어찌 이리 박대한단 말이오. 어사는 말으로 올라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앉아 주인의 옹색한 인심을 계속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시켜 그를 끌어내게 했지요. 그때 마침 어사를 찾고 있던 역졸이 어사를 발견하고 마루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는 얼른 역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역졸은 바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서 출두요. 마루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지며 쥐가 달아나듯 내뺐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신랑도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말을 돌려버렸지요. 얼마 뒤 종인들이 어사가 있는 곳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사는 그제야 상자에 앉아 주인에게 일일이 죄를 물었습니다. 너는 이 고을의 부자인데 혼인을 이루는 성대한 산치를 벌이면서 무엇이 그리 모자라 배가 고파 음식을 청하는 손님을 쫓아내려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로 상을 차려주면서 손님을 박대하니 세상에 이런 인심과 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주인은 어사에게 빌며 답했습니다. 제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욕심이 많아서 미처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감히 정하옵건대 저의 잘못을 사죄할 길을 알려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일전에 건넌마을 암흑의 도령과 내 딸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해놓고 그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혼인을 깨고 다른 사위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이 어찌 후한 풍속이라 하겠느냐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다면 지금 당장 신랑의 예복과 말을 준비해 그 도령을 데리고 와서 내 딸과 혼례를 지르도록 하라. 그리고 가마와 신부의 예복도 마련해 그 도령의 누이를 맞아서 아까 돌아간 신랑과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의 죄를 논해 어미 저버랄 것이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사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약속하고 즉시 건너마을 신랑의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아갔던 신랑이 다시 오고 도령 남매도 그 부잣집으로 들어왔어요. 곧 두 쌍의 결혼식이 한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어사는 이를 모두 보고 난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잣집 주인이 욕을 본 것에 대해서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어사가 도령 남매의 혼사를 치러준 것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 옛날 청주에 이후종이라는 수군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신의가 깊은 사람으로 고울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이후종은 힘든 군역을 감당하느라 집안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양반이 숙은 절도사에게 이후종의 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종은 양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군역을 면해주기 위해 절도사께 간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했네. 말을 들은 이후종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리의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리를 찾아뵌 이유는 군역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기 위함이니 부디 절도사께 올린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군역을 면하는 게 자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가. 만일 저처럼 젊고 건장한 사람이 모두 군역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장차 군인의 수가 줄어들어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라 충분히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후종은 60살이 넘도록 군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후종의 친척 중에 홀로 사는 당숙이 있었는데 늙고 기력이 세잔해지자 이후종은 그를 집에 데려와 봉양했어요. 당숙은 오랫동안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종은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더러워진 당숙의 옷을 손수 빨았습니다. 마침 시내가를 지나가던 촌부가 이를 보고 물었지요. 부인에게 시켜도 될 텐데 어찌 매번 직접 빨래를 합니까? 이후종이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 정을 쌓는 것이니 비록 제 아내라 해도 당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아내가 더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른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기에 제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 자네 말이 많네 그려. 존부는 무릎을 치며 이후종의 지극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이후종의 아버지가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보리 열마를 구워주고 추수하고 난 뒤 갚으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에는 보리는 흉년이 들어 귀했고 쌀은 풍년이 들어 흔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구워준 보리 열말 값이 쌀 스무말 값과 맞먹었지요. 이후종의 아버지는 보리를 구워간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쌀 스무말로 갚게. 그 사람은 가난해 한꺼번에 갚지 못하고 우선 쌀 열다섯 말만 가지고 와서 갚고는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이후종이 이를 듣고 놀라며 아버지께 말했지요. 평소에는 보리보다 쌀이 더 귀한 곡식인데 어찌 보리 열마를 쌀 스무말로 갚으라고 합니까? 오히려 쌀 열 말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긴 이후종의 아버지는 쌀을 열 말만 받고 나머지 다섯 말은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보리를 구워갔던 사람이 이후종과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쌀 다섯 말을 더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쌀 다섯 말을 얻었으니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후종은 어릴 때부터 갓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만든 갓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후종이 갓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종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기 민망해서 이웃에 사는 한 양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제 자식이 갑자기 갓 만드는 일을 중단하니 나리께서 그 까닭을 밝혀서 자식이 다시 갓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양반은 곧 이후종을 불렀어요. 자네는 왜 갓 만드는 일을 중단했는가. 제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갓을 팔면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해 흥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사를 지어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 된 돌이라고 생각해서 갓 만들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이후종은 농사일을 더욱 열심히 해 집안을 보살피고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었어요. 이후종은 모내기를 하려고 도랑을 맞고 물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아놓은 물을 터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논은 이후종의 논보다 위쪽에 있어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를 안 이후종의 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며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종이 아버지를 말리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가뭄을 당해 자기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 논이 위쪽에 있다 한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부디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곧 가뭄이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종은 평생 이웃을 삼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나기와 약재장수 예전에 한 약재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늙도록 혼자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재상을 떠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재상 근처로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행차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비를 피해 약재상의 방과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기는 생전 처음이네. 그러게 말일세. 그때 방 안에 앉아있던 약재장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비는 꼭 내가 젊은 시절에 조령에서 만난 비 같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비면 비지 오늘 비 어제 비가 어디 있소? 비에 얽힌 사연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빗발이 거셌지요. 비에 얽힌 사연이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약재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귀한 약재가 떨어져서 경상도까지 가서 사오려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한낮에 조령을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퍼부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지요. 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상기색에 있는 초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한 노처녀가 혼자 있었습니다. 처녀는 조금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사람 마냥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갈 길이 바쁜 나머지 처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곳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오늘의 비가 꼭 그날 내렸던 비 같아서 불현듯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약재장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신가요? 사람들이 약재장수를 가리키자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뵐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 수근거렸습니다. 노인 역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지요. 어찌 젊은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오. 제 아버지의 몸에는 표식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고리를 잠시 벗어주시면 안되겠는지요. 노인은 저고리를 벗고 젊은이에게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허리 부근을 유심히 살펴본 뒤 말했지요. 들림없이 저의 아버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해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연유나 들어봅시다. 저의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초막을 지키다가 소나기를 맞았는데 한 행인과 정을 나눈 후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께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조금 전 제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의 등어리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열두 살 때 집을 떠나 팔도를 두루 돌아다닌 지 6년째입니다. 오늘에야 아버지를 배우니 하늘이 저를 도운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어 젊은이는 약재 장소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아버지만을 기다리며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장성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보다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거기다 조강지처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약재상 약재상 주인도 아들과 함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약재장소는 기뻐했으나 갑자기 떠나려니 어색한 마음이 들어서 머뭇거렸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떠날 여비는 제가 다 마련해 두었으니 걱정 말고 함께 가시지요. 사람들도 아들을 따라가라고 애써 권하며 조금씩 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약재상 주인도 돈을 보태주었어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갰습니다. 약재장소와 아들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 약재장소는 부인과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선비와 맹정승 맹사성 정승이 고향인 온양에서 여름철을 보낼 때의 일입니다. 맹정승은 어려서부터 낚시를 좋아해 그날도 집 앞 냇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흐르는 물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배로 냇물이 제법 불어 힘차게 흘렀지요.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맹정승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온 듯한 키가 호리호리한 선비가 냇가로 왔습니다. 내가 깊어 버선을 벗고 정강이까지 옷을 걷어올리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이로구나 양반 체면에 버선벗고 건널 수도 없고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 거렸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엎여서 건너야 할 텐데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 거렸어요. 그러다가 선비는 냇가 위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맹사성을 보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저놈을 불러다가 건너면 되겠구나. 선비는 맹사성 쪽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맹사성은 삿갓을 꾹 눌러쓰고 못 들은 척 낚시질을 계속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선비는 성을 내며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날 부르시오? 맹사성은 자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왜 그러슈? 난 한양서 내려온 선비인데 내를 건너야 하니 네가 업어서 좀 건네 죽어라. 양반이 맨발로 건널 수야 없지 않겠느냐? 맹사성은 낚시대를 놓고 맨발로 선비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꼭 제 등에 업혀서 건너셔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좋소이다. 맹정승은 삿갓을 쓴 채 선비에게 등을 들이댔습니다. 선비는 맹정승 등에 업혔습니다. 맹정승의 등에 업혀 몇 발짝 간 선비는 맹정승의 삿갓이 머리에 닿아 불편했습니다. 이놈아 왜 삿갓을 쓰고 있느냐? 선비는 손으로 삿갓을 툭 쳐서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망건 당줄에 높은 벼슬을 나타내는 금으로 된 고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대감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깜짝 놀라 내리겠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거라 엎였으면 끝까지 건너야 되지 않겠느냐? 맹정승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맹정승은 아무 말도 없이 선비를 건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낚싯대를 들이왔어요. 선비는 첨벙첨벙 다시 건너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낚시질만 하다가 날이 저물자 낚싯대를 챙기고는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양반달이 따로 있고 상놈달이 따로 있느냐 맹정승은 선비를 한번 나무라고는 휭 허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옹고집 전 옹진골 옹당촌에 성은 옹이고 이름은 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고집이 샌대다가 남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놓는 법이 없는 구두새였어요. 구두새 옹고집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덟살이 넘은 어머니는 불을 떼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알아 누워 있고 옹고집은 이러한 어머니께 약한척 지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옹고집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옹고집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람이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더니 바로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여든이 되도록 모셨으면 됐지 어떻게 더 잘 모시란 말인지. 하여 어머니에게 심통을 부렸습니다. 못된 심통은 어머니에게만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옹고집은 스님들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게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중을 보기만 하면 묶어놓고 귀를 뚫거나 뜸질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중들은 옹고집을 보기만 하면 피해가 거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월출봉 취함사라는 절에 도사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도술은 귀신도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루는 도사 스님이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진골에 옹고집이란 사람이 중들을 못살게 군다는데 그를 찾아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옹고집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학대사는 도사 스님의 말을 듣고 쉰 바람이 났습니다. 학대사는 도통한 스님으로 덕과 행실이 높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님이었습니다. 학대사는 목에는 백팔 염주를 걸고 다해진 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삼배옷 도포를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저녁이 다 되어서 고래등같이 의리의리한 옹고집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받들어 시주를 하옵소서 학대사의 연불소리에 종할멈이 불이 나게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코스님 이 집 소문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 댁 주인이 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잠이 깨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러나 학대사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여전히 연보를 하였습니다. 어서 돌아가시라니까요. 종할멈이 안절보절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운고집이 잠에서 깨웠습니다. 웬스님이 시주해달라고 하십니다. 뭐라 죽녀석이 운고집은 신도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시주는 무슨 얼어죽을 시주냐 법당이 오래되어 비가 새어 지붕을 고치려고 하니 시주하여 주소서 그러면 소승이 부처님께 올리고 운고집되게 이름으로 주권을 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논말이 가소롭기 짝이었구나. 잘 살고 못 사는 건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인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러나 학대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운고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운고집은 이 중이 여태껏 보아온 다른 중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가 그래도 아는 게 많다면 어디 한 번 내 관상이나 보아다오. 학대사는 운고집의 얼굴을 이모자모 자세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눈썹 털이 적으니 자식이 귀하고 얼굴이 좁아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고집이 센 관상입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작은 것을 보니 제명대로 못 살고 뜻밖의 죽음을 당할 상입니다. 오래 산다 해도 늙음하게 몹쓸 병을 얻어 고생하니 네 이놈 듣자 듣자 하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여봐라 저 죽놈을 넣어서 잡아내어라 하인들은 학대사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고는 뜨라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온고집은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로 학대사를 흠신 도들겨 폐게 하였어요. 그러나 학대사는 그렇게 도들겨 맞고도 태어난 얼굴이어서 모두들 은근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놈아 젊은 놈이 새끼 밥 꼬박꼬박 먹고 그렇게도 힘이 없느냐 더 세게 쳐라.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대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딱하고 몽둥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는 끙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난 온고집은 몽둥이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삼십대의 매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대사는 매질이 끝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그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학대사가 취함사로 돌아오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대사는 조용히 동자승을 불러놓고는 집 한 단 가져오너라 하였습니다. 동자승이 집을 가져다 놓고 나가자 학대사는 집 한 단으로 사람의 크기만한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는 영락없는 옹고집의 모습이었어요. 학대사는 무어라 글씨를 쓴 종이를 허수아비의 가슴팍에 붙이고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곧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됐다. 옹진골롱당 촌으로 가거라. 학대사가 말하자 허수아비 옹고집은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간 허수아비 옹고집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호령하였습니다. 멋들하고 있는 게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가 벌렁 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밖에 나갔던 진짜 옹고집이 사랑채로 들어서며 사랑방의 가짜 옹고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도리어 진짜 옹고집에게 너는 누구냐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돌아오는 거냐 하며 야단 쳤습니다. 기가 막힌 진짜 옹고집은 소리쳐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돌쇠 몽치 깡쇠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이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어리빠져 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옹고집 부인은 크게 놀라 얼굴이 새파래 졌지요. 부인은 하인을 시켜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려 하였으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내 속이 터진 부인은 꺼이 꺼이 울기 시작했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며느라기가 하도 안타까워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아래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선 며느라기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며 당황하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라기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머리 위에 금이 있고 그 금 가운데 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잘됐다 싶어 얼른 나서서 상투머리를 풀고 며느라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라기는 머리카락을 해치며 열심히 흰 머리카락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없는데요? 없다니 아침까지도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옹고집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가짜 옹고집이 며느라기를 불러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라기는 가짜 옹고집을 향해 흰 머리카락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진짜 옹고집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탕 치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에 사는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성큼 나서며 김별감을 반가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옹고집이 뒤따라 나서며 김별감 마침 잘 오셨소. 저놈이 나인 채 하고 내 집에 들어앉았으니 이 무슨 변이란 말이오. 김별감은 나를 알아보시겠지요. 두 옹고집의 모습을 본 김별감은 혼이 반쯤 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별감에게 호소하던 두 옹고집은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놈 천하의 나쁜놈 내가 옹고집이지 내가 옹고집이냐 저런 고얀놈 옹고집은 바로 나다 난처해진 김별감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누가 진짜 옹좌수인지 사또께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 옹고집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광가에서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가려내는 재판이 벌어졌어요. 사또는 두 옹고집의 몸을 살펴보고 말도 들어보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방이 아래였습니다. 사또 두 옹고집의 호적을 조사해 몸이 옳겠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적색을 불러들이고는 두 옹고집에게 그러면 너희들의 집안 내력과 가정사정을 낱낱이 들어보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나서서 집안 내력을 쭉 읊퍼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또가 호적색에게 가짜 옹고집의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니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신이 난 가짜 옹고집은 자신의 재산과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류문갑에 2층 장롱이 입사 없고 산수병풍과 연꽃 채그린 병풍이 있습니다. 은가락지가 20쌍이고 금반지가 10개 있으며 비오는 날 신는 신발과 맑은 날에 신는 신발이 각각 3켤레씩 있었는데 이달 초 사흔 날 밤에 쥐가 신발 코를 갉아먹어 한 켤레가 못쓰게 되어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또는 부하들을 옹고집의 집으로 보내 가짜 옹고집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가짜 옹고집의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자신도 상세하게 모르는 집안살림을 낱낱이 말하는 가짜 옹고집을 보며 기가 막힐 막힐 뿐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저 옹고집이 진짜 옹좌수로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맥없이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재판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온 가짜 옹고집의 집에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옹고집은 광가에서 실컷 두들겨 막고 옹당촌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허수아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꾼 후 만화님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이 차서 열상둥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아기를 낳은 옹고집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한편 거지가 된 진짜 옹고집은 배고픔과 추위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이 깊도록 통곡하다 깨어난 옹고집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옹가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옹고집은 눈을 들어 사방을 도리번 거리다가 문득 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푸른 구름이 쌓인 절벽 위에 웬 노인이 흰 머리칼을 나부끼며 푸른 육모지팡이를 짚고 오롯이 서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눈을 비비며 그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학대사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도선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옹고집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는 소리 높여 옹고집을 꾸지졌어요. 이 천하의 몹쓸놈아 앞으로도 늙은 어머니를 구박하고 죄 없는 스님들을 못살게 굴겠느냐 아닙니다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평생도록 착하게 살겠습니다. 옹고집은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학대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옹고집의 모습을 보고 부적 한 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날 내가 지은 죄가 크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하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마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생길 것이니라 집으로 돌아가 거들랑 새 사람이 되어라 옹고집이 땅에 코가 닿도록 거듭 절을 하고 일어서니 학대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짜 옹고집을 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가짜 옹고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방안에는 허수아비 하나가 자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만화님은 이번엔 방방이 돌아가며 자식들을 찾았으나 자식들은 간데없고 작은 허수아비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싱글벙글하며 저래도 저놈이 진짜 옹고집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요. 옹고집은 허수아비를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며 부인에게 말렸습니다. 나는 이제 지난 날의 옹고집이 아니라오 욕심 많고 심술 사나웠던 옹고집은 이제 저 허수아비들과 함께 데워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요. 그 뒤로 옹고집은 놀랄만큼 달라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옹진 고래는 이런 옹고집을 칭찬하는 소리가 잦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옹고집의 학대집에 학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옹고집은 맨발로 뛰어나가 넙죽 큰 절을 하였어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학대사님을 뵙고자 여러 번 취함사에 올랐었습니다. 그랬소이까 그나저나 마을에 옹좌수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더이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길 바라오. 말을 마친 학대사는 옹고집이 잡기도 전에 멀리 사라졌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옹고집은 돌쇠와 깡쇠에게 쌀 서른가마를 취함사에 시주하고 오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인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따라 퍽 즐거운 얼굴이네요. 하고 묻자 옹고집은 껄껄껄 웃으며 좋은 일 아음 좋고 말고 하며 더욱 소리내어 크게 웃었답니다. 바위섬 이야기 김포의 공암나루 앞에서 똑바로 보이는 한강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을 광주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이 원래 경기도 광주 땅에 있었던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산이 어느 해 장마 때 떠내려와서 이곳에 주저앉게 되어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개이고 바깥으로 나온 광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위산이 없어졌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광주 사람들은 바위산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바위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이 양천 땅에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지요. 광주원님은 저 바위산은 광주 고을에서 관리하던 것이고 광주 땅에서 떠내려간 것이니 양천에서는 새를 내야한다. 하고는 양천고을 원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세상에 바위산이 떠내려오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양천고을 원님은 새를 물겠다고 했습니다. 양천 땅에는 쌀이나무 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바위 섬에서 쌀이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바위 섬은 광주에서 떠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양천고을 에서는 매년 쌀이비를 만들어 새로 바쳤어요. 그러던 어느 해 양천고을의 원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원님은 바위 섬 때문에 매년 광주 고을에 새를 낸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길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물어보아라 이게 말이 될 일인가 하고 팔짝 뛰며 광주 고을 원님에게 우리 고을에는 바위 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새를 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위 섬이 필요하시다면 얼른 가져가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광주고을 원님은 허허 이거 참 고약한 일이로구나 그 섬을 무슨 수로 가져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새도 필요 없고 우리 고을에도 그 섬이 필요 없으니 그냥 가지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위 섬은 양천 것이 되고 이름만 광주 바위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매맞은 선비 옛날에 홍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홍선비는 과거에 급체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은 보이지 않고 더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헤맨 끝에 홍선비는 길 옆에 있는 한 총가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했지요. 그 집에는 노인 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자 노인이 말했어요. 오늘은 친척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척집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 부디 손님께서는 저희 집을 잘 지켜주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드려라. 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며느리에게 다짐을 받은 노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방에는 홍선비와 젊은 안학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안학은 손님에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것을 권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실을 자았습니다. 안학은 비록 시골 여자였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홍선비는 문득 젊은 안학을 유혹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는 척 하면서 한쪽 발을 안학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안학은 손님이 너무 피곤해 몸부림을 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발을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홍선비가 또 발을 안학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학은 다시 손님의 발을 내려놓았지요. 홍선비는 안학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안학은 손님의 음흉한 마음을 알아채고 그를 깨워 일어나게 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 남녀가 유벌함을 모르시는지요. 제 시부모님은 선비님을 믿고 집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깊은 밤중에 저에게 불미한 마음을 품으니 이것은 선비의 행실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가져오십시오. 안학의 꾸중을 들은 홍선비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늘수 없이 회초리를 가져와 안학에게 주었지요. 안학은 홍선비에게 바지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열대 쳤습니다. 내일 아침 시부모님이 돌아오면 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학은 계속 시를 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부부가 돌아와 홍선비에게 문안인사를 했어요.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는지요? 혹시 불편함은 없었는지요? 홍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젯밤의 일을 소상하게 고했습니다. 다 듣고 난 노인은 며느리에게 그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정절을 믿었기 때문에 홀로 남겨두고 손님을 모시라고 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말로 간곡하게 마음을 돌려야지 어찌 손님에게 매질을 한단 말이냐. 노인은 회초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친 뒤 홍산비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며느리님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홍산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총가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남자가 홍산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 와야 겠습니다. 선비께서는 제가 없더라도 편히 쉬십시오. 말을 전날 전날 일을 생각 생각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방은 위칸과 아래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칸막이에는 문이 달려 있었어요. 홍산비는 위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손님 위칸은 추울텐데 아래칸에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요. 나는 괜찮소. 홍산비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아이의 등을 문에 바짝 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홍산비가 문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여자는 홍산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아무런 마음도 없으니 필시 사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내를 들여오지. 여자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온갖 음탕한 짓을 벌이다가 서로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워있던 두 사람을 단칼에 죽이고 홍산비가 자는 방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시오? 홍산비는 속으로 벌벌 떨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었어요. 선비께서는 과연 대인입니다. 밤중에 낯선 여자와 같이 자게 되었는데 마음의 한 점 흔들림 없이 소인의 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처는 전부터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를 잡아 두 사람을 죽인 것이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 저와 함께 도망치시지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옮기던 남자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소인이 잊은 것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선비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길을 떠났지요. 멀리서 보니 그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홍선비는 과거에 급제해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행차하다가 길을 쓸고 있는 한 백성을 보고 그를 불러오게 했어요. 너는 나를 알겠느냐 소인이 어찌 사또나리를 알겠나이까 너는 뭐년 무얼 내게 도망치자고 한 일을 기억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야 남자는 비로소 관찰사를 알아보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 관찰사는 그를 가명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후한 재물을 주어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 주문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 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 일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누가 아나요? 그런데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답니다.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지요. 그 사이에 머슴은 부리나케 제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제 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답니다요. 했습니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 그늘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 너머 저쪽에서는 이웃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이쁘 하고 기겁을 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더래요. 제 너머 사는 할아버지도 에구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랍니다.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기를 되짚어 달아나더라는 겁니다.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낙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머슴이 그 길로 제너머 할아버지네 집단 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네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꾹꾹 닫아 잠그면서 예수 예수 산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하더랍니다.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옹고집전은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이지요. 구두세이면서 자신의 아버지도 구박하고 스님들을 못살게 구는 옹고집을 보면서 너무 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대사의 도술로 옹고집을 혼내주었을 때는 속이 후련해서 기분이 좋았고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도수를 부려서 나쁜 사람을 혼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어떠한 일들도 이야기에서는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える Beadah YouTube подпис